일단 올라가보잖아 올라가자 완전 사람이에요. 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면 대박이겠다. 자 뜯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채 정비. 대전 언니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요. 유재석 씨가 모채 정비면 성공. 아니거나 백신이 끼어있으면. 야 이거는 정말.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오늘은 좀비 커플레이스로 당신은 백신이래요. 백신이요. 우리 둘은 좀 전에 사람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인간팀 승리입니다. 혜정 씨도. 네, 오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룰이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혜정 씨한테 제가 아침에 만나서 미션 받으면서 오늘 우리는 서로 진짜 모른 척하자. 얘는 진짜 모른 척하라고. 얘는 진짜 모른 척하라고. 얘는 와 눈길 한 번 안. 아니 뭐 이렇게 중간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서 뭐 좀 짜야 되는데. 눈길 한 번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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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